안녕하세요.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건스모디파이의 HK416을 구매를 했죠. 원래 고콜스토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거는 마루이 MWS 순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세요. 과연 작동성이라든지 집탄성 특히 집탄이 건스모디파이가 과연 마루이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놔두고 테스트 환경은 살짝 틀어보면 저기 보이는 페이퍼 타켓에 쏠 거고 각각의 타켓은 한쪽 타켓은 건스모디파이 쏠 거고 한쪽 타켓에는 마루이 MWS을 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스탠드 스탠드에 고정을 해서 제가 눈으로 보고 쏘는 게 아닌 초탄을 중앙에 맞춘 상태에서 여기에 넣고 탄창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빠르게 세팅을 하고 와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격은 여기 보이는 이 타켓에 사격을 할 거예요. 여기 마루이 MWS라고 적어놨거든요. 여기 적어놓고 여기에 마루이 순정 여기는 건스모디파이 해서 처음에 이 에임을 헤드샷에 먼저 맞춰서 영점 작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총 다켓이 다섯 개 밑에 네 개니까 네 개를 각각 한 다섯, 여섯 발씩 이렇게 사격을 해서 어느 정도 에임이 보이는지 이게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완전 바이스에 물려서 고정을 해가지고 바이스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는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탄의 차이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탄창에 탄을 채우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 쪽으로 해서 제가 사이트 보고 영점을 한번 잡고 나서 사격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헤드부터 먼저 영점을 잡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올게요. 우탄이 좀 나니까 사이트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더 보고 일단 헤드 쪽에 영점은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실사격을 구성해주세요. 다 이거 enzie 총 20발 사이 끝났고요 일단 제가 중간에 편집 없이 바로 끊어서 안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처음에 에임 0점 제가 사이트 잡기 위해서 세 발을 쌌고 우탄이 많이 나서 사이트를 조절을 하니까 여기 두 발이 모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다섯 발, 이 한 발은 좀 빗나갔지만 이 안에 다 모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발, 제 손가락 정도 보시면 이 안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발은 여기는 다 꼽혔고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에임으로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 세타캣에다가 제가 건스모디파이 저거 세팅을 해서 사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건스모디파이 세팅을 했고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다섯 발, 시, 20발 사격하고 바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섯 발, 시, 20발 사격 merld, 시, 20발 사격을 felt 다섯 발씩 모두 사격을 했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쏠 때도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은 잘 안 났어요 이게 한번 제가 앵글을 돌려 볼게요 자, 이 위에 이 부분들은 제가 0점 잡는다고 났던 부분들이라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쌌는데 에임이 이렇게 좀 낮게 실제 여기를 겨냥하고 도니까 조금 핫한 제가 0점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살짝 오조준을 했죠 하지만 정지를 해두고 똑같은 곳에 에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모였고요 여기는 여기도 살짝 벗어나는 것들 여기도 지금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도 살짝 벗어나는 것 있고요 여기도 여기는 다 모이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저 사진 찍어서 이 썸네일을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마루이랑 건스모디파이랑 비교를 해보면 광학을 올려서 0점을 잡고 사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이트로 사격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마루이 MW에서 순정에 있는 집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못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얘가 지금 호부 꼬마하고 이너바레를 조금 교체를 했을 때도 이 정도 마루이 순정까지 따라올지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얘는 마루이 순정 그대로 쌩 날 것 그대로고요 지금 얘는 건스모디파이 킷이죠 일단 얘도 지금 건스모디파이에서 나오는 그 제품 그대로의 순정이지만 조금 더 반동이라든지 작동성에 경쾌한 느낌들 박력은 솔직히 마루이 순정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좀 느낌도 이렇게 빡빡 샀을 때 빡빡 때리는 느낌들은 훨씬 좋습니다 작동성은 근데 집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작동성 플러스 집탄까지 좀 잡아보는 이런 컨텐츠도 향후에 제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증이 해결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을 광고를 받아서 영상 리뷰를 촬영을 했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루이 순정의 집탄을 아직까지 쫓아오기에는 조금 한 2, 3% 정도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 myös 끝